자 세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시청해 댓글 컨텐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돈 모으려면 진짜 몇 년 진짜 안쓰고 모아야 되는데 진짜 모으다보면 편타와요. 젊은 아까운 시절 다 날린 것 같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런거에요. 사실 돈 모는거 힘들어요. 모아본 사람 아시겠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근데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돈 모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같이 절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차피 모아봐야 얼마 안된다고. 근데 그래봤자 안 모으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낫습니다. 그래도 모아야 됩니다. 월급이 작아도 모아야 됩니다. 알바를 해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이 모으는 과정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험난합니다. 왜냐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유행을 따라가면 안됩니다. 돈을 모으려면. 남들 하는거 유행하는거 다 따라하면서 돈 모으겠다 하면 그건 굉장히 반칙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최신 아이템이나 중요한 어떤 물건들 그리고 이제 트렌드들 안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씀씀이를 조절해야 됩니다. 조절해야 되는데 사실 젊은 나이 때 이걸 조절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낭마비도 좀 아껴야 되고 뭐 휴대폰 요금도 좀 싼걸 내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핀잔도 넣습니다. 돈을 모으려면. 야 너 왜 이렇게 쫌생이 같냐. 야 그러면 너 이제 여자 못 만나. 야 우리같은 월급 아껴봐요. 얼마 안돼. 이런식으로 핀잔도 많이 들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아마 다 누구나 다 이제 젊은 시절 돈을 모으려고 이렇게 좀 작정을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거에요. 그리고 가장 힘든게 이렇게 사는게 맞는걸까요? 이렇게 악착까지 사는게 맞는걸까요? 좀 현타가 와요. 이건 누구나 다 옵니다. 그래도 돈을 못 모아가지고 현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제 경험상. 돈이 없어가지고 쪼들려가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타들어가는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젊은 아까운 시절 다 날렸다고 하는데 진짜 아까운 시절 다 날린 사람은 젊을 때 흥청만장 돈 쓰고 놀아가지고 노후둘이 못해가지고 나이 먹어서 힘든 일 한다거나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써야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못내서 힘들게 살아가면 진짜 그게 난린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젊을 때 아까운 시절 뭐 내가 돈 쓸 거 안 써가지고 못 놀아서 이게 날린게 아니에요. 진짜 날린 사람도 그런 사람이야. 돈을 버는데 관리 못하고 젊을 때 이게 평생 갈 줄 알고 뒤에 안 바라보고 인생 한 방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무계획성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정말 돈 쓸 일이 생겨가지고 돈 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통장 현금을 받더니 돈이 없어. 그래서 뭐 이사도 못 가고 쫓겨나오고 아니면 돈이 없다 보니깐 힘든 일 하고 그게 정말 젊은 시절 달란인 거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젊음이라는 게 절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젊은 시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있는 시절도 있잖아. 보통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면 사실 젊은 시절은 얼마 안 됩니다. 넓게 잡아도 20년이에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있는 시간 훨씬 더 많아요. 누구나 다 나이 듭니다. 얼굴이 주누도 생기고 머리도 히끗히끗하고 체력도 저하되고 나이 먹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10년, 20년 지나면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돈이 있어야 돼요. 왜냐 나이 들어서 우리가 노동소득으로 버는 건 한계가 있고 체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한테 시드머니가 많이 있냐 벌어놓은 돈이 많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거 하나 팩트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이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보통 젊을 때 돈을 헤프게 쓴 사람은 나이 먹었어도 헤프게 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 안 바뀌어요. 젊은 시절 이제 이제 노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유흥 좋아한 사람은 나이 먹어서도 똑같습니다. 한 번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한 번 겪지 않는 한은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20대도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30대도 노는 거 좋고 40대도 노는 게 좋아요. 20대도 돈을 안 모아본 사람은 30대도 돈을 안 모아보고 40대도 돈을 안 모아요. 20대도 돈을 모아본 사람이 30대도 돈을 모으고 40대도 돈을 모읍니다. 진짜 기대거든요. 사람한테 뭔가 나이 먹어 특별한 계기가 있지는 사람이 그렇게 확 안 바뀝니다. 진짜로. 보통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오랫전부터 이제 살아온 그 관성과 타성이 젖어가지고 못 바꿔요. 나이 먹으면. 그대로 삽니다. 돈을 흥청마한테 쓰던 사람은 원래 흥청마한테 써요. 자기가 정말 사죄에 내불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게 절대 있잖아요. 젊은 시절은 날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힘들고 좀 많은 것들을 견뎌야 되지만 그래도 나눈 가치가 있습니다. 댓글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운 젊은 시절은 뭘 해야 아깝지 않은 걸까요? 돈을 모으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은요. 일단 허짓거리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허짓거리가 뭐냐? 네. 푸어 짓이에요. 근데 좀 이런 말 하면 아마 젊은 세대 분들한테 욕먹겠지만 허짓거리 안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허짓거리 안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푸어가 뭔가 문화가 되고 있어 지금. 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푸어 열러 짓이 일종의 젊은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나 문화가 되고 있어요. 어차피 버는 돈 이거 모아봐 얼마 안 되니까 물가는 비싸니까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좀 지르고 살자. 뒤는 안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나이 먹어서 바뀔 거냐는 거지. 나는 중요한 게 그런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 카포하던 사람은 30대 카포 안 할까요? 20대 때 명품 소비 많이 하던 사람은 30대 간 명품 소비 안 할까? 20대 때 배달음식 많이 먹었던 사람이 30대 간 배달음식 안 먹을까요? 못 바꿉니다. 자기가 정말 주구고비 크게 넘긴다거나 인생에 큰 깨달음이 있지 않는 한은 못 바꿔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관성과 타성형에서 쭉 갑니다. 20대에도 구찌나 샤넬 가망 좋아하는 사람은 30대에도 샤넬 구찌 좋아해. 없어도 매요. 20대 30대 때 벤츠 이클 모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은 나이 먹었어도 벤츠 이클 몰아. 돈 없어도.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좀 궁핍해지는 거죠. 일단 허찍거리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허찍거리 안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두번째는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아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알바를 하든 돈을 모아야 돼. 간혹 가다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서민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버는 돈이 적으니까 그냥 여기에 만족하고 사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러니는 게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서비스업 쪽에 계신 분들이 돈을 못 모아요. 이걸 직업 가지고 판매하기 그렇지만 서비스업이 돈이 적거든요. 최저시급 비슷하게 돈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돈을 못 모아. 그런데 서비스업이 여자분들이 많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진짭니다. 이 서비스업이 절대 페이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진입장빙이 낮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잖아요. 오래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장인이 된다거나 뭔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월급이 적으니까 돈을 안 모으는 사례가 좀 많아. 그런데 그건 핑계입니다. 월급이 적든 어떤 직업군을 가지든 돈을 모아야 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나 어차피 이 월급 하다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그냥 쓰겠다 나를 위해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훅 갑니다. 여러분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가 여자분들 상대적으로 남자분들하고 월급이 적을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업이 종사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서비스업이 종사하신 분들 여자분들이 왜 이게 사치가 심한 분들이 좀 있냐 하면 보통 서비스업이 대체로 어디가 있냐면 백화점이죠. 백화점 화장품이나 영품에 가면 젊은 아가씨 분들 머리 단정하게 가지고 유니폼 입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돈을 막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다보면 또 견물생심이라고 내가 명품사업을 또 맞잖아요. 그럼 또 명품사업에 물건을 사. 진짜로. 내가 구두 코너에 있어. 그럼 나 구두 산다니까요. 내가 지금 구찌 백 파는 거기에 매장 직원이야. 맨날 보잖아요. 자꾸 보다 모르니까 나도 사고 싶어. 손님 메고 다니는 거 보니까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손님이 저걸 사가지고 가는 거 보니까 나도 사고 싶어. 사는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돈을 모아야 됩니다. 여자분들 잘 들었어요. 서비스업을 하더라도 월급이 박봉이라도 돈을 모아야 돼. 월급이 쪄서 돈을 못 모는다는 건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월급이 쪄서 돈을 못 모은 사람은요. 월급이 많아도 돈을 못 모읍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200을 벌어서 돈을 못 모은 사람은 300을 벌어도 돈을 못 모읍니다. 이미 그 생활습관에 젖었기 때문에 300을 벌면 300만원 쓰는 그 씀씀이 맞춰가지고 생활을 해요. 400만원 버잖아요. 400만원 버는 또 씀씀이 맞춰가지고 또 생활을 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만약에 200, 300 되잖아요. 명품 하나를 더 사는 거예요. 명품이나 옷 같은 거 더 사는 거예요. 스커트가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 딱 300 되죠. 그럼 400 되잖아요. 400되면 400에다가 향수 이런 거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깔맞춤하는 거예요. 딱 그런 느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200 벌 때 카푸아 지도든 300 벌면 300에서 카푸아에선 또 차량 또 배기장 높은 것도 바꾸게 돼요. 400 벌면 400 버는데도 그 400 이제 돈 더 나오니까 대출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종 더 좋은 걸로 가는 거야.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푼돈이라도 모아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맞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즘 저희 모인 사람들이 너무 극도의 편리함은 맑다죠. 너무 편리함은 워라벨 아니면 뭐 인프라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프라가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좀 불편하긴 합니다. 시골 같은 데 가다도 살 수는 있어. 왜냐하면 요즘 시골에도 인텔레네이션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뭐 통신수단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고 그리고 배송 다 옵니다. 물론 좀 시간이 걸리죠. 대신에 이제 뭐 마트나 뭐 문화생활 지기에는 별로 없어. 근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워라벨을 따진다는 독이 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쓰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 워라벨을 위해서 쓰는 돈 소비한 돈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돈을 못 모은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워라벨이 극도로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뭐야. 젊은 사람들 소비로 다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돈을 모으려면 그 워라벨을 누리는 것을 어느 정도 내어줘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워라벨 10개 할 거를 세 개를 줄여야 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워라벨이랍시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배달음식 워라벨이란다. 워라벨이 아니라 그 인프라 뭐 배달음식 같은 거 아니면 편의점 알레빵 이런 것도 최소한 대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장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돈 모으려면 불편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한 게 정말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불편한 게 아닙니다. 배달음식 못 모으는 게 뭐 그렇게 불편한 거야. 안 그래요? 장보는 게 뭐 그렇게 불편한 거야. 상대도 싼 거 쓰는 게 뭐 그렇게 불편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남도 그렇게 의뢰, 인프라 누리고 있는 것도 다 돈 쓰고 살다 보니까 나도 돈 쓰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보면 너무 좀 극도의 짜잘한 어떤 편리함도 다 하겠다는 마인드가 너무 강해. 왜 그런 거 있잖아. 몇 미터 앞에 스타벅스에 몇 미터 앞에 빨래빵에 몇 미터 편의점 몇 개 있어야 되고 그거 다 쓰냐 말이야. 그걸 다 쓰잖아. 그럼 돈이 없는 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난 서울 사람들이 돈을 못 모은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왜냐. 그 워라벨을 추가하면서 그 워라벨 쓰는 돈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거 왜 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그런 워라벨을 좀 포기해야 돼. 안 써야 됩니다. 그거 다 쓰려고 하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여러분 돈을 모은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고행길입니다. 당연한 고행길이에요. 근데 이게 습관화되고 익숙해지면 할 만합니다. 한 달 두 달이 힘들지만 이게 어느 정도 내 몸에 베이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한테 좀 꼰대가 질리겠지만 너무 인프라를 추가하려고 너무 거기에 돈을 많이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젊은 사람들 트렌드 맞춰서 살지 마세요. 각자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내 월급이 작아도 얼마 안 돼도 어떻게든 플러스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 비좁은 단감빵을 탈출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 좁지좁은 내 평자리 원룸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뭔가 각종 푸어짓으로 지금 대한민국 미쳐있는데 부디 이 얘기를 듣는 많은 젊은 사람들은 푸어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자산을 키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